한옥 사법밖에 안 잡혀서 손이 길어보여도 아니여 손이 작은 게 한옥 사법밖에 안 잡혀요. 이게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피아노 칠 때. 피아노도 조금 했는데 힘들어. 그러면 삼월삼진날 해갖고 세탈 행보 해봅시다. 삼월삼진날 연잔 알아들고 시작! 삼월삼진날 연잔 알아들고 호접은 변변나무나무 송잎나 호접은 변변나무나무 송잎나 가aatch 꽃피온다 Zur몽어를 덜쳐 가aatch 꽃피온다 추몽어를 덜쳐 가aatch 꽃피온다 가a지꽃피온다 추몽어를 덜쳐 트 stunning 추몽어를 덜쳐 원산은 남암 근산은 주홍조 원산은 남암 근산은 주홍조 귀암은 정우충배산이 우러 귀암은 정우충배산이 우러 너무 잘하시네 귀암은 정우충배산이 우러 귀암은 정우충배산이 우러 천리시대는 정산으로 돌고 천리시대는 정산으로 돌고 비골무리 쭈르르르르르르르 저골무리 콜콜 비골무리 쭈르르르르르 저골무리 콜콜 열의 혈두골무리 한티로 합수쳐 열의 혈두골무리 한티로 합수쳐 한태로 합수쳐 한태로 합수쳐 그렇죠 열의 혈두골무리 한태로 합수쳐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져 천방조 지방조 월턱조 구부져 도시방조 월턱조 구부져 세려 아주 꽝꽝 마주 세려 열한 방에서 열하나 열 둘 세려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꽝꽝 마주 세려 시작 아주 꽝꽝 마주 세려 선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선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자 말 어디메로 어디메로 가자 말 아마 내로 굿나 아마 내로 굿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 굿나 아마도 내로 굿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완전 잘했어요 3월 30날 했으니까 새가 날아든다 내 뱀가 잡ant 요 한의 풍력원세 산고국심 무인인척 울림 피조무새더리 농촌화탑에 짜극을 지어 농촌화탑에 짜극을 지어 산고상에 날아든다 산고상에 날아든다 말잘보는 행무새 말잘보는 행무새 춤 잘 추고나온 학두루미 춤 잘 추고나온 학두루미 소탱이 숙고 앵매기 두리루 해천에 비고 우스로이기 해천에 비고 우스로이 땅풍조차 떨쳐나니 땅풍조차 떨쳐나니 무만창초건 대붕 무만창초건 대붕 여기까지 했죠? 네 한 번만 더 하고 뒤 넘어갑니다 세가 날아든다 세가 날아든다 왠가 찹쇠가 날아든다 왠가 찹쇠가 날아든다 세중어는 봉황새 세중어는 봉황새 왕주문전의 봉황새 왕주문전의 봉황새 왕주문전의 봉황새 산고국신무인천 울짐 깨개졸무세 울김깨개조무세 트월이 울김깨개조무세 트월이 홍촌화다벨짱흑을 지어 홍촌화다벨짱흑을 지어 짜극을 치여 짜극을 치여 싸구 싸구 내 나라든다 싸구 싸구 내 나라든다 알잘 호른행 무새 알잘 호른행 무새 품절 죽으론 학두룸이 품절 죽으론 학두룸이 풋탱이 쑥국 앵매기 뚜리룩 풋탱이 쑥국 앵매기 뚜리룩 풋절에 피고스로이기 풋절에 피고스로이기 남풍조차 떠르쳐가라니 남풍조차 떠르쳐가라니 풋절이 풋만창초건대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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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하시네 가만히 있어보세요 문항 좀 배우고 문항의 시사 기산 초양의 봉황새 기산 초양의 봉황새 무한 기후 깊은 바람 무한 기후 깊은 바람 물고나 흑흑은 콩자이기 물고나 암흑은 콩자이기 소선 적벽 시월야 소선 적벽 시월야 아련창 명예 백칼기 아련창 명예 백칼기 아련창 명예 백칼기 아련창 명예 백칼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붙여서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시작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여기가 참 어려워요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문왕이 낳기 시사 문왕이 낳기 시사 문왕이 낳기 시사 개가 올라가지 않고 시사부터 문왕이 낳기 시사 똑같아요 시작 문왕이 낳기 시사 시작 문왕이 낳기 시사 개 산초양의 봉황새 개 산초양의 봉황새 무한 기구 깊은 밤 무한 기구 깊은 밤 울고나 흑흑흑흑은 공자이기 울고나 흑흑흑흑은 공자이기 소선적벽 시월야 소선적벽 시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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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일 시설 시설 위보호 교인 위보호 교인 위보호 교인 위보호 교인 조종 하 growth 위보호 조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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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랑은 공자리 소선적벽시월야 소선적벽시월야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아련창명의 백화이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위보호 시작 위보호 그렇게 해야 돼요 위가 한 박자 보가 세 박자인데 위보호 시작 위보호 교인님 계신데 소식 전 터넹 모세 시작 소식 전 터넹 모세 잘하셨어요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 해서 그까지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지겠습니다 새가 시작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 주먹어가는 봉황새 만수문촌의 풍년세 새가 날아든다 새 주먹어가는 봉황새 만수문촌의 풍년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